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청소장비도 한번 더 살펴봐주세요. 겨울에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청소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크리노가 간단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첫번째, 정수탱크, 오수탱크 물 비우기 추운 날씨로 장비에 남아있는 물로 인한 공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 후 모든 탱크에 물을 비운 후 장비를 보관해주세요. 둘째, 장비 보관 장소 확인하기 겨울철에 떨어지는 기온에 대비해 청소장비 보관 장소를 실내로 이동하여 보관해주세요. 셋째, 배터리 수시 충전 확인하기 장비 사용 후 수시 충전해주세요. 기온이 낮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충방전에 유의해주세요. 문제 발생 시 1544-3050 서비스 접수 장비 사용, 점검 중 문제 발생 시 크린텍 1544-3050 AS 접수해주세요. 빠르게 점검 진행해드리겠습니다. 추워진 날씨, 청소장비 한번 더 관리해주세요. 장비 수명 연장은 물론 수리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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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